상대도 좀 무리하긴 했는데 뭐야 이거 맨 끊겨 뭐야 방금 아니 방금 뭐임? 아니 방금 봤어요 님들? 아니 나만 봤어? 내 화면만 이상했어 님들? 와 진짜 너무 억울한데? 아니 심지어 중간도 아니고 내가 솔킬 따는 거를 역으로 렉 때문에 못 잡고 거기서 딱 튕기니까 진짜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님들 진짜 LG라 그런가? LG라 튕긴 건가? 모르겠네 이미 지나가는 일에다 어쩔 수 없다 스트레스 받아봐야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합시다 해보자 이번엔 튕기지 않기를 이번에는 LG가 힘 내주기를 전판 탈주 아닙니다 5회 말아주세요 혹시 팀원이 내가 탈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야 쏘면 좀 빡세긴 한데 근데 초반엔 좀 당겨야 되나? 초반엔 그래도 밀어야 되나? 누구 오나? 아 오네 아 진짜 왜 그러세요? 우리 하나님 미치겠네 아니 이걸 와줘? 소중 약 먹자 아 이거 자르반 타보겠는데? 그냥 귀환해야겠다 다이블데 이거? 와 이걸? 다행이다 야 쏟 어플 나보 두겠죠? 오케이 이러면 나보지 않은데? 아 죽었네 자비 저만 전멸이 있긴 하거든요 그걸로 좀 비벼봐야 되나? 아깝다 딸만한데 이거는? 아깝다 어우 다행이다 힐 날뻔 거리 조절 좀만 실패했으면 그죠? 아 잡은 것 같은데 이거는? 좋습니다 실력 방송인가요? 그럼요 바텀은 굉장히 이익있어 그런건 좋아 그리고 그냥 세나한테 죽는건 어땠을까 아 이거 맞았으면 살았는데 아깝다 제압 다 털렸네 아르반 아래쪽이긴 하거든요 근데 궁 없어서 좀 사려야돼요 지금 야스오가 유일하게 킬광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라 이건 전령 한번만 볼게요 야스오가 이거 먹고 있을 수도 있어서 아 이게 안돼? 아깝다 전령까지 먹었으면 베스트인데 라인은 많이 태울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 얘 텔포있다 생각해보니까 아쉽네 아직 없나? 이제 탔나보네 어? 큰일났다 어 다행이다 킬 날 뻔 베이스가 잡아줄만 한데 좋습니다 자 원쿨 30초 아 이게 맞아? 그러지마라 아 이게 맞아? 아깝다 공쿨 차는데 뭐야? 장막으로 왜 안 막혔지? 방금 막힐 만하지 않았나? 여깄는데? 와우 그냥 그냥 매차푸차 그냥 어?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검은 마법사 검은 마법사 잡는게 꿈 아이디가 맘에 들어서 칭찬 줘야겠다 페널티 페널티 흠 왜그래? 수고하셨습니다 상대가 뭐할지 모르겠어서 잘 모르겠네요 제이스 뽀삐 아 카사린 절대 못해 이거는 뭘 하는게 좋을까? 아 왜 뭐가 안보이지? 빅토로 가야되나 그냥? 빅토로 가야되나 그냥? 빅토로도 이번에 공속버프 먹었나요 님들? 나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모르고 그냥 먹었다 치고 그.. 카페론 안들어오는데? 아 안먹었어요? 빅토로는 왜? 아니 어째서 와 공속게 느린데? 잠깐만 빅토로를 왜 안해줬어요? 잠깐만요 이거 아니잖슨 여기 대신이 무섭지 않니? 제이스야? 여기 있으면? 뭐야 이거는 와 제이스야 너 제이스 처음하니? 뭐 출시 초기 제이스 보는거 같네? DQ 쏘는게? 이렇게 쏘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나나이는 너무 안좋은데? 어.. 백업가면 다 박히는데? 가봐야겠다 그래도 1 2 4 1 2 2 2 2 3 1 2 3 3 뭔데 다 잡았는데 와우 증강 미쳤따리 레전드 그냥 라인버린 보람이 있네요 야 제이스야 제이스 진짜 처음에 아니 EQ를 같은 마우스에 쓰는 사람이 어딨어 있을 땐 땡겨서 써야지 이 제이스 진짜 히트네요 아 왜 그러세요 정렙 뱉거든요 자 지옥 드가자 지옥 가야겠지요 3렙 피드로 갱 왔으면 손해봐야지 어디 억지 갱오래 야 이 제이스는 진짜 안돼 안돼 얘는 이기면 안돼 아니 진짜 이런 실력으로 제이스 이기면 안돼 이거 말도 안돼 진짜 이거 뭐 브론즈 제이스야 거짓말 아니라 뭐 진짜 말도 안돼요 이 스킬샷은 진짜 말 안돼 말 안돼 이 제이스 넌 이기면 안돼 제이스야 아니 이게 말이 돼? 진짜 브론즈인줄 알았어 거짓말 안하고 요즘 실버도 저렇게 안써 봐봐야겠다 내 킬인가? 어우 맛있다 꿀맛 와 제이스야 넌 진짜 이기면 안되겠다 이거 진짜 말도 안돼 님들 아니 얘는 진짜 말이 안됨 이게 마스터일 수가 없음 거짓말 아니야 아니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더라 넌 진짜 아이디 상 샀나? 그것 말고도 없는데? 아 아 아 노플 와드 지금 바꾸지 말자 어 이거는 다 죽은거 같은데요? 아 제이스 키면 좋았는데 아쉽다 아 근데 다른 라인이 좀 비등비등한데 진짜 내가 캐리 해야되는데 이러면? 제이스가 이상한 판이라 이거 뭐야? 어 이거 뭐야? 야 이거 되겠니? 피드라? 안되지 아니 너희 둘이 딜이 되겠어? 뭐 1 3 1 2 2 2 와 너 진짜 미쳤구나 제이스야 재킥 맞아? 난 잘 모르겠다 안 하는 게 좋아 라칸 궁이 없네 근데 다이브 하겠는데 응 가야겠다 아 가지 말지 차지 말지 와 잡았네 누구야 제이스 와 제이스야 진짜 너 손해 좀 보자 넌 그러고 이기면 안 돼 이거 진짜 게임이 잘못된 거야 아 저기 안 돼? 아 되네 아 너무 아깝다 아 평타가 안 나갔나? 와 다 죽었다 땀이 나왔구나 아 무리하지 말걸 그죠?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응 못 이기지 않았을까? 미드가 쩔었는데 어떻게 이기냐 게임을 내가 탑 아리했는데 우리팀 미드가 쩔었다고 생각을 해봐 뭐야 이거 키들 있어서 빼야겠는데 상대가 어차피 못 칠텐데 상대가 어차피 못 칠텐데 아니 몬스틸을 봐 상대가 바론을 안 치는데 아 리가 어디서 돌아왔지? 방금 위치가 뭔가 나 지키는 포지션 했으면 그냥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제이스든 피드리든 진짜 아무나 한 명 그냥 공으로 차주기만 했어도 다 잡았을 것 같은데 대신까지 죽은 건 좀 아쉬운데 야 제이스가 이걸 이긴다고? 우리팀원은 뭐야? 아니 우리팀원도 아이디 빌렸어? 이걸 비등비등하게 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피들만 아니면 절 물친구가 없어가지고 사실 피들만 아니면 되는데 진짜 피들이면 되네 피들 보이니? 아 미치겠네 아니 이 친구들 진짜 뭐지? 너희 뭐니? 이걸 왜 질려고 하니? 진짜 이거 지는 게 진짜 말이 안 돼 노플? 와 다행이다 이건 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죠? 빅토로를 이렇게 컸는데 지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이거 사실 진짜 제이스만 다른 아이디 아니었으면 무조건 졌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이기냐? 내가 설마 자유랭크 돌렸나? 아니 그거 아니죠? 이거 솔랭 맞지? 그거 말고는 나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자유랭인가? 아니 마스터 솔랭인데 말이 안 되는데 아 일단 제이슨 넌 진짜 좀 아니야 부 아 피워라 너도 부 너도 좀 아니었어 응 그래 그래 뭔가 아 뭔가 캐리라고 하기도 찝찝한데 이거는 아니 너무 너무 이상하게 이기니까 근데 지는 거보단 낫다 그건 사실이긴 해 이었으면 됐지 그죠? 자유랭크 돌렸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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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